라티노 속점에 anima sana incorpore sano라는 말이 있습니다. 뜻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어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이처럼 저희 수도자들도 기도 뿐만 아니라 개인 여가 시간에 건강한 육체를 위해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 일단 따라오시죠. 여기는 보시다시피 수아연들이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수아연들이 여가 시간에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수도원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운동할 수 있는 곳이 테니스장 이외에 신관 지하의 체육실에 한 군데 더 있고요. 주일 오후에는 저희 수아연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축구를 하는 그런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얼마든지 운동을 하려고 하면 개인 여가 시간에 충분히 원하는 운동을 다 할 수 있습니다. 네 그러면 저도 여기서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! Urge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